라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내용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드라이버부터 준비를 했어요. 드라이버가 잘 맞아야 스코어가 좋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드레스 자세인데요. 우리 드라이버를 우리가 잘 치기 위해서는요. 우선 어떤 게 있을까요? 헤드를 잘 던져야 합니다. 헤드를 잘 던져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할 때 내 명치를 오른발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할 때 내 명치를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명치 두고 다시 이렇게 헤드가 와주면 내 명치는 오른쪽을 향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느낌은 그러면 이렇게 내가 똑바로 서야지 잘 칠 것 같은데 명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뭔가 좀 삐딱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명치가 우측을 이렇게 향하게 되면요. 우선 가장 좋은 점은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 명치가 우측을 향해 있으니까 쉽게 백스윙이 갈 거고요. 왜 백스윙이 잘 돼서 공이 잘 안 맞은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백스윙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때 명치가 오른쪽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럼 백스윙이 잘 되고 백스윙이 잘 되니까 휘두름이 훨씬 한결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헤드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명치 우측인데 명치를 오른발로 향해 있으면 백스윙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 이 긴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생겨야만 이 긴 클럽을 시원하게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명치, 명치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지고요.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긴 클럽, 생각보다 이 클럽과 내 팔은 굉장히 길거든요. 이 긴 클럽이 올 수 있는 이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드레스를 이렇게 바로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면 나는 편하겠지만 편하게 쳐서는 공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공감냅니다. 몸은 편안하지 않고 약간 불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돼야만 회전이 잘 되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드라이버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명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일 것 같지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서지 마시고 우측을 향에 있어야만 헤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요. 명치가 우측에 있지 않으면 난 라벨을 칠 수 없다 할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멘트 하나 때문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도 화면 앞으로 오셔서 일어나서 명치 지금 옮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삐딱해야 돼요. 뭔가 삐딱해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전도 잘 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꼭 명치를 우측으로 바라본다. 꼭 생각하시고 드라이버는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치를 우측으로 잘 보셨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데 좀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명치가 우측으로 바라봤으니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명치가 바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했을 때보다 회전이 조금 더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골퍼분들이 이걸 좀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 나는 너무 멀어서 다시 이거 너무 많이 내려오기가 좀 어렵고 불편해서 공이 안 맞을 것 같애라고 조금 그냥 편안하게 다시 서야지 라는 골퍼분들이 계신데 다운스윙의 느낌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헤드를 던지기 위한 다운스윙은요. 명치가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될 거예요. 좀 먼 느낌이 나지만 여기서 한번 다운스윙까지 천천히 한번 이렇게 다운스윙 느낌을 느껴보세요.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그러면 느낌이요. 조금 더 회전이 되어 있을 때 내려오는 다운스윙의 느낌은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왼쪽에 뭔가 벽이 잡혀있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약간 옆구리에 붙어있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약간 몸이 좀 기울여진 느낌도 나고 있어요. 어때요? 보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나요? 보여지기에도 기울여져 있고 왼팔이 몸이 좀 붙어있는 것 같고요. 좀 찌그러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찌그러진 거 너무 표현이 좋아요. 골프는 드라이버는 찌그러져야지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찌그러져야 잘 맞는다? 드라이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클럽을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던지기 위해서는 찌그러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다운스윙 이 느낌을 느껴주시면서 연습을 지금 정도 이 정도의 다운스윙 느낌이구나 느껴보셨으면 한번 쳐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찌그러진다는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용수철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찌그러졌다가 폭발적으로 확 펴지잖아요. 드라이버도 찌그러졌다가 힘으로 헤드를 던지는 뭔가 그런 비결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좋은 표현을 연결해 주셨으니 또 많이 우리 프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왜 등지고 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형과 아나운서. 많이 들어봤어요. 등지고 쳐라. 등지고 쳐라. 이미 이 이야기는 우리 두 프로는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등지고 친다라는 느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과 아나운서는 등지고 치라고 하면 어때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정확히 이해가 가나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쨌든 등지고 치라는 게 회전과 함께 그다음에 벽을 좀 만들어 놓고 공을 때리면서 헤드를 던지는 이런 느낌을 상상은 했거든요. 역시 좀 다르긴 합니다. 정확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등진 상태에서 약간 벽을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 표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백스윙 갔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등졌다고 하는 건요. 일단은 이런 느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하면 결국엔 등이라는 건 목표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등진 거죠. 여기서 제가 등진 상태에서 천천히 클럽을 가지고 내려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왼쪽 어깨를 이렇게 틀었어요. 자, 여기서 클럽이 내려오는 게 아닌 왼쪽 어깨가 살짝 이렇게 목표 쪽으로 같이 돌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 어깨가 먼저 가고 클럽이 한 장 뒤쪽에 있죠. 네. 자, 이 느낌이 나면 이건 등진 게 풀린 거다. 아... 자, 그러면 이런 스윙은 약간 아웃트윈 스윙이 나오면서 약간 덮어칠 수밖에 없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드라이버는 당연히 찍히거나 슬라이스가 나겠죠. 근데 등졌다라는 건 자, 등을 쥔 상태에서 그래도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등을 쥔는데 정말 이래요. 아, 등을 쥐 수 없겠죠.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등진 상태에서 그대로 헤드를 내가 되돌려야지 라고 하면 지금 왼쪽 어깨도 살짝 움직이는 게 보여지시나요? 네. 네. 이렇게 살짝 움직여질 거예요. 자, 움직여지면서 클럽과 함께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옆에서 한번 우측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왼쪽 어깨가 우측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정도도 등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 쪽으로 등진 거니까 완전히 등을 쥐지 않았어도 살짝만 왼쪽 어깨가 오른쪽에서 보여도 이건 등진 느낌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느낌은 백스윙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헤드가 왔을 때 여기 앞에서 네. 이 양쪽 상체를 확인해 봤을 때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의 느낌을 찾았을 때가 가장 좀 등지기, 등졌을 때 가장 좋은 다운스윙 그리고 약간 지탱이 되는 다운스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팩트 때 원위치로, 셋업의 위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내 몸을 그냥 백스윙 갔다가 그럼 나 원위치 되돌려야지 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등지고라는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이 클럽이 굉장히 길잖아요. 백스윙 가봤어요. 여기서 지금 채가 멀리 있죠. 멀리 있는 채가 올 때까지 등을 진 상태로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깨가 옆쪽으로 가버리면 클럽이 못 쫓아와서 이건 실패한 거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등 돌린 상태에서 헤드 돌렸어 라고 해야만 임팩트 순간에 어깨가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는 스퀘어한 정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느낌은 이거예요. 느낌은 그냥 백스윙 해주시고요. 백스윙에서 그냥 등을 돌리고 헤드만 던진다.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상하체 분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선을 말씀해 주셔서 임팩트 때 그 동작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됐는데 박진희 프로의 경우에도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러한 동작을 설명하는 또 다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냥 상상하면서 옆으로 던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보일 거예요. 등을 돌릴 텐데 우리가 옆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상체가 빨리 열리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클럽을 거꾸로 잡고요. 우리가 바람소리를 내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죠. 오른쪽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나게 많이 휘둘렀어요. 그러면 몸이 빨리 열리면 오른쪽에서 바람소리가 나지게 나나요.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오게 되고 몸이 잡히게 되고 그 방법 지금 배제이 프로가 얘기하는 방법이 훨씬 더 몸에 빨리 익히게 되니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등지고 한다라는 건 다들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지만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좋은 방법 던지기 위해서는 등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약간 몸이 멈춰가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드라이버를 시원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또 한 번 약간 등지고 팔을 휘두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도 점점 점점 스피드가 늘어나네요. 점점 멀리 갑니다. 거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대회 준비를 다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등지고 이때 또 중요한 게요. 약간 등지고 내가 팔이 보낸다라는 여기서 경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팔이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습생이 해볼게요. 등지고 여기서 제가 팔이 보낸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아까 분리 동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팔이 지니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에서 소리도 나면서 휙 이렇게 분리되는 동작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팔의 힘을 빼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팔의 긴장도 풀어볼게요. 점점 늘어요. 점점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버 칠 때도 칠 때지만 가끔씩 아이언 칠 때도 뭔가 휘두르는 느낌이 없을 때는 등지고 친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질 프로도 아이언 칠 때 이런 느낌을 적용한 적이 있나요? 이거는요. 그래요. 우리 지니 프로가 말한 것처럼 일반 골퍼분들은 이렇게 상체가 덮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언도 그렇게 연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등을 진다라는 건 이 클럽과 이 등에 밸런스를 맞춰준다라는 건데 멀리 갔던 클럽을 되돌리기 위해서 아이언 같은 경우도 아이언도 짧지만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진 상태로 와주면 오히려 좋은 임팩트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언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습 방법을 어쨌든 바탕으로 실제로 라벨을 기록하기 위해서 전날에 연습장에서도 연습하고 실제 코스에 나가서도 지금 이 연습 방법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저는 연습장에서 열심히 시키고요. 그리고 라운드 가서도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일단은 연습장에서 해보셔야 뭔가 라운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요. 라벨은요. 정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이 내서 꼭 하세요. 어차피 지금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좋은 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라운드 필드 가기 전에 일단 연습장 가서 이렇게 등지고 계속 던져보세요. 던지시면 아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느낌을 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연습해야 합니다. 등지고 저도 한 번 열심히 한 번 쳐보겠습니다. 등지고 한 번 팔을 날려볼게요. 아 이씨. 너무 공감되는 게 이 새로운 거를 필드에서 하려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안 맞을까 봐 안 돼요. 연습장에서 해봐야 또 실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장 꼭 가야겠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만이 라베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봤을 때 권명호 프로의 왼손은 재능입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죠. 일단은 그거예요. 드라이버가 잘 맞아야 라베 할 수 있습니다. 라베의 비법은 꼭 명치가 오른쪽 그리고 등지고 던지기 이거 연습 정말 꼭 하시고 가시면 꼭 라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버 던지기 했으면요. 이제 아이언 시작해 볼게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어제 이제 라운드를 다녀왔는데 이거는 연습장에서도 꼭 하시고요. 필드 나가서도 가능합니다. 어제 아이언을 유독 잘 못 치시는 골퍼분들이 계셨어요. 골퍼분이 계셨는데 오드레스를 하는데 오드레스 때 자꾸 체중이 이렇게 편안하게 서시는 거예요. 뒤로 기대시는 뒤로 근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돼야 힘이 빠져요.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스윙을 하시는데 여기서 스윙을 하면 스윙을 하는데 자꾸 위쪽에 맞는 거예요. 스윙이 잡아당겨지면서 근데 이거는 저희는 보면 딱 알겠지만 이렇게 치면 헤드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게 사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드레스를 할 때 체중을 좀 앞발 앞쪽 앞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하고 좀 바꿨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드레스만 바꿨습니다. 체중을 앞발 쪽에 앞쪽에 실었어요. 아까는 약간 뒤쪽이었고 지금 앞쪽 그러면 이미 좀 모습이 좀 바뀔 거예요. 셋업이 많이 바뀌어요. 셋업이 많이 바뀌죠. 그러면 스윙도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스윙도 좀 다른가요? 네. 팔이 몸 앞에서 훨씬 더 잘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죠. 일단은 백스윙 가는 길부터 달라질 거고요. 백스윙 가는 길이 앞쪽 앞쪽으로 살짝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앞쪽 앞쪽에 있으면 이미 어드레스 때부터 올라갈 때부터 이 팔의 헤드에 가는 길 그리고 다운 스윙 때 밸런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곰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클럽이 쭉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발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발에 체중을 뒀어요. 이 상태면 팔이 어떻게 돼요? 늘어지게 되죠. 늘어지기가 굉장히 쉽죠. 아까 곰프로가 중요하다 이야기한 것처럼 팔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시고요. 그러면 어때요?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지지 않아요? 되게 편하게 보여요. 확실히 편해 보여요. 약간 앞쪽에 체중 싣고 팔이 늘어뜨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샷이 점점점 바닥 쪽으로 헤드 무게에 스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PD에 나가시고 연습장에서 내가 스윙을 어떤 걸 고쳐야 잘 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작다고 할 수도 없죠. 체중만 바꿔도 우리는 라벨을 칠 수 있는 헤드 무게를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앞쪽으로 체중 그리고 팔을 늘어뜨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니까 공도 잘 맞네요. 그렇죠. 확실히 셋업 때 체중은 앞쪽으로 가있는 게 당연히 좋은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뭔가 샷을 할 때 피니시가 잘 안 잡히고 왔는데요. 시합을 뛸 때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연습하던 다른 선수가 얘기를 해준 게 형, 왜 뒤꿈치가 떠있어? 오히려 너무 많이 아프로 가는 거죠. 체중을 그러니까 셋업을 발가락으로만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체중을 앞에 두는 위치는 체중을 앞에 두지만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들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저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너무 앞쪽으로 또 가게 되면 오히려 또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네요.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네, 회전이 안 되겠네요. 약간 앞쪽에 도톰한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앞쪽에 체중 두시고요. 팔 늘어뜨리셨으면 상체가 이렇게 툭 평상시보다 너무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살짝 툭 상체가 숙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숙여지는 게 맞습니다. 많은 골포분들이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서는 게 편하다고 하시지만 편하면 공이 맞지 않죠. 이렇게 떠 있으면 공을 제대로 칠 수 없습니다.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가 되야만 클럽을 바닥으로 탕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잘 떨어지네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깐요. 이렇게 어드레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헤드북의 아이언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어드레스 꼭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당장 바로 서서 어드레스 체중의 느낌을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 말고도 뭔가 좀 라벨을 달성할 수 있는 노하우들 많이 좀 알려주시죠. 그럼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언의 헤드북에는 라벨을 위한 건 어드레스다. 이거 꼭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어드레스를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준비 자세는 잘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백스윙만 들려고 하면 이렇게 온몸에 힘이 가는 이런 골퍼분들 많이 계시죠. 어드레스 잘했는데 그런데 치면 힘이 가서 또 아이고 힘이 안 빠지네. 이런 골퍼분들은요. 힘을 단번에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했대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요. 백스윙 들기 전에 겨드랑이를 조금 겨드랑이를 지금 보시면 겨드랑이에 힘이 빠져 있죠. 여기에 이 공이 하나 이렇게 제가 손을 한번 해볼게요. 손이 하나 공이 하나 쓱 이렇게 껴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공이 껴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그 공이 아니라요. 약간 우리가 공을 껴다라고 생각하면요. 공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의 공간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겨드랑이에 살짝 공이 껴있네. 그래서 가끔 이제 골퍼분들 보면 약간 힘을 이렇게 빼시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이상해 보이시죠 지금.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겨드랑이의 힘을 탁 빼야죠. 그래야 힘이 잘 빠지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이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자 여기서 겨드랑이에 공이 껴있어요. 자 그 느낌을 가지시고 스윙을 해주시면요. 아 팔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팔의 힘이 빠지면서 상체의 힘은요. 겨드랑이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힘이 빠져야만 상체의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느낌으로 겨드랑이에 공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아우 굿샤. 맞아요. 이런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앞으로요. 톡톡톡톡. 그 상태에서만 너무 억지로 또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만 자꾸 스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동작이 정말 맞는 게 지난주 KPGA 투어 우승한 이동민 선수가 연습 동작의 이 루틴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통산 3승 달성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라베 달성 가능합니다. 라베 달성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힘 빼기. 이 겨드랑이도 제가 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어드레스 잘 했어요. 앞발에 체중이 있고요. 겨드랑이에 약간 공간을 두시고 해주시면 어드레스 때부터 힘을 빼주셨죠. 그러면 이 느낌 그대로 백스윙 피니쉬까지 해주셔야 돼요. 저 지금 피니쉴 때까지 약간 겨드랑이 이렇게 빼는 느낌 냈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조금 더 나갔네요. 지금 조금 멀리 갔거든요. 지금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배제입으로 이렇게 신나는 게 너무 처음 봅니다.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몇 번 아이언인가요? 저 지금 보이시죠? 저 7번이에요. 7번 아이언으로 지금 거기가 라벨을 치기 위해서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굿샷이 나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힘 빼주시고요.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피니쉬 때까지. 심한 칠수록 더 똑바로 가고 더 멀리 가는데요. 방향도 거리도 좋아요. 이렇게 겨드랑이의 힘만 빼도 라벨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잘 빠지셨으면 우리가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헤드의 무게로 우리가 치는 거잖아요. 헤드의 무게를 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백스윙의 길이 또 중요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클럽을 올릴 때 힘을 다 뺐으면 클럽을 올릴 때 그냥 힘 빼고 들어야지 또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클럽이 그냥 쳐진 채로 들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프트를 봐주시면 지금 앞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려올 때 엉뚱한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다시 하려면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백스윙을 올릴 때 그립 끝이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립 끝이 바닥을 바라보니까 내려올 때는 그 길로 그대로 헤드가 다시 원운동을 하면서 다음 블루로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블루의 느낌으로 그대로 내가 크게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이 백스윙의 그립 끝, 그립 끝만 바닥 파야지 라고 하면 그대로 원이 그려지면서 정확한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립 끝. 방향이 조금 더 정확해지고 있네요. 방향과 거리가 다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자 겨드랑이 힘 뺐어요. 그리고 그립 끝에 바로 이렇게 딱 바닥을 보는 연습을 꼭 시청자분들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 느낌으로 굿샷 계속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AI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일 뿐이죠. 이렇게 베지에이 프로가 라운드 전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효과적으로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всё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